아 아니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야 쟤는 뭐 아는 게 있어? 어제 중국 베이징 수도 그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술 먹었을 때 왜 자꾸 술 먹으냐고 중국 수도 어디냐고 내가 어제 상하이라 그랬잖아 지금은 뭔데요? 수도? 베이징 아니야? 북경은요? 북경이랑 베이징 둘 중에 고르라 했잖아요 북경이에요 그럼 베이징은 북경이라도 있어 중국에서도 북경은 못 들어봤어요? 안 가봐서 몰라 뭐야 베이징이지 근데 베이징 아니야? 북경은 아니고요? 근데 내가 그거 안다고 누가 돈 줘? 나는 그걸 왓츠월네임? 왓츠월네임 아니 초등학생한테 지금 뭐 문제내냐 나한테 왓츠월네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나 왓츠월네임 수 творz 리창주해라 라일리엔 이즈 마이ñ에임이 마요네임이 마요네잇이 아니고 마요네잇이 아니고 마요네잇이 아니고 마요네잇이 아니고 마요네잇 이라는 마요네잇이 아니고 마요네잇지 마요네임이 마요네임이 띄리다냐 마이네임이.. 마요네시가 아니고 마요네시가 아니고 마요네임이.. 마요네.. 야 마요네시라는.. 마요네시가 아니고.. 마요네.. 마이네임이.. 마요네임이.. 마요네임이.. 어.. 1인하냐.. 아니 그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 하월드아이유! 하월드아이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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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 절로 가! 영어 또.. 야.. 제 총은 다 안어! 지금 니 수도가.. 수도가.. 세 개라잖아 중국 수도가 세 개네.. 자가.. 지금 나한테 그러잖아 왜 그래? 저거 수도꼭지 얘기하자니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지금.. 지금 세 개라잖아 세 개.. 수도가.. X야! 상남자! 어? 또 귀가 잘 들리나보네 너.. 너.. 타인아.. 그 수도가 어딘지 알아? 어딘지.. 중국 수도 어딘지 물어보시는데요 뭘 원하는 분? 형님은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디냐고 중국 수도? 네 북경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북경 베이징 상하이라는데요 수도가 세 개네 진짜 수도가 세 개네 야 집에 수도꼭지 니네 한 세 개 되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집에 이름을 수도꼭지 이름을 북경 상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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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만들었다고? 베이징 북경 와.. 쟤 진짜 뭐.. 알고 떠들으라고 하도 소리 질러갖고 고기 안 잡히네 그럼 확실히 베이징입니까 아니면 북경입니까 확실하게 뭐가 하나만 아니 베이징이지 아니 베이징이지 아니 수도가 세 개 와 전.. 집에 수도꼭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본의 수도 일본의 수도는 도쿄 2번 오사카 아하 참 나 도쿄라는게 3번 후쿠오카 4번 동경 4번 동경 아.. 도쿄 동경은 아니고요? 도쿄 동경은 아니에요? 도쿄 도쿄 아니 동경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 동경이 어디있어 난 몰라 아 동경이 어디있어 난 몰라 일본 가보지도 않았어 가고 싶어 너 지진이 많이 나갖고 내가 거짓을 못 갔지 아하하 가려고 하면 지진이 났어 사람들이 그럼 형 러시아의 수도는 알아요? 러시아? 네 어제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잠깐만 러시아 아 낚시라고 해 아니 근데 러시아에 수도 러시아 아니 너 자꾸 한번에 여러개를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나잖아 중간중간에 아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수도 뭐 독일 realize 보기 쉽죠. 아니 뭐 떠오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왜? 1번 블라디보스토크 2번 시베리아 3번 크림반도 4번 푸틴 4번 푸틴 5번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는 6번 효돌 7번 100번까지 있지? 7번 벨라루시 8번 우크라이나 9번 서울 평양 10번 모스코바 모스코바겠네 모스코바 모스코바 수도 맞아? 모스코바라고 해? 응 모스코바라고 해? 응 잠깐 수도가 그러니까 모스코바라는 거죠? 모스코바겠지 나 어떻게 모스코바라고 해 모스코바 아니 확실해 모스코바 잠깐만 근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는 이 새끼야 수도꼭지라 3개 쟤 정신 나가네 수도가 3개래 와 나 진짜 좀 무시해갖구나 진짜 모스코바죠 바꿀 뭐 모스코바 맞아요? 모스코바 확실하죠? 그러면 정답이 없지 않으면 없지 않으면 있으면 모스코바라고 아니 어떻게 그냥 정신이 아니 그니까 그럼 어딘데? 가만히 있어봐 어딘데? 자 러시아의 수도는 두 동치 액션 세닝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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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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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치켰어 단양해수선에서 뭐 가지고 온 물고기도 없어요? 지금 솜은 있는데 구이용으로 해놨다니까 여기 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다 잘랐어 그래서 그래서 비오는데요 선배님 그니까 비 떨어져요 네 지금 떨어져요 아 이거 어느 천년에 잡아 저번에 있었나 재호가 재혁이네 아 비 많이 온다 잘 말려왔네 아 절다 빙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결론은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 그거 사투리 그거 따라하지 말라니까 진짜 니 입 막 북한사람 같아 아니 지금 저희가 그 빙어 잡이 하러 왔는데 지금 비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빙어 무조건 잡는다고 큰소리 치고 따라왔는데 뭐 개코나 뭐 잡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니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짜증난다니까 지금 우렁하는 거야 우렁차라고요? 씨 야 부산 내려가면 서울사람들인지 안다고 진짜죠 왜 그래 강원도사람들 다 알아야 돼 저번에 서울에서 하냐고 그러던데 에휴 누가 그래 나는 사투리를 니보다 많이 안쓰다 아니 형한테 뭐 저기 뭐야 돈만 쓰라고 일부러 기분 좋게 해주는 거겠지 누가 봐도 서울 느낌이 아닌데 지금 누가 아무튼 아쉽게도 또 아 빙어 아니 또 물고기 형 물고기 뭐 가져왔다 그랬죠? 물고기 송어 그냥 저거 구워 먹으려고 좀 가져오고 앵밀이랑 앵밀이랑 안되면은 주작해가지고 막 송어라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 올리는 척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직원분이 목을 따가지고 배까지 다 갈라놓은 상태 뭐 주작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송어를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네? 그거 배를 갈라놓고 머리를 잘라놓으면 어떻게 구워먹 그냥 우리가 가서 고기 구워먹고 한다니까 네 집단에는 손질 해준다고 한거요 아 그리고 방어 있잖아 방어 그때 방어 먹을 때도 꼬리까지 딱 있어야지 크게 보이는데 꼬리까지 다 잘라놔가지고 꼬리 이런거 다 잘라놔가지고 형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었잖아 그래서 오 새로 낚시꾼이구만 이제 메롱 안녕하십니까 김치예그맨 미키 콰앙 수혜입니다 방향 띠리띠리야 하하하하 왜 한 박자씩 이렇게 느려요 아 타임은 못 자겠어 어 자 오늘은 방어의 먹방입니다 일식집 주방장이랑 캠핑을 가면 벌어지는 일 오늘 컨셉이고요 생산만 보이면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손질 해야되니까 하하하하 지가 해야되거든 아 진짜 빙어낚시 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은거 처음이야 처음 여기 엄청 많거든 커 커 커고 오늘 그러면 못 잡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운이 안 좋은거죠 근데 진짜 여기 안잡 나도 몇년만에 처음하는데 뭐야 몇년만에 처음하는데 진짜 처음이야 처음 진짜로 여기 원래 고기 많아 아 진짜 단양 회수선에서 너무 물고기를 여기서 많이 잡아가가지고 아유 여기서 여기서 뭘 잡고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음 아 아 하하하하